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in this video we will learn five simple but essential Korean sentences. Today, I am planning to ㄹ할 계획이에요. ㄹ할 계획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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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달에 새 차를 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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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이에요. 3월쯤 부산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. 3월쯤 부산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. 3월쯤 부산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. 3월쯤 부산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. 1박 2일로 경주에 여행을 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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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이에요.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중국에 갈 계획이에요.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중국에 갈 계획이에요. 2박 3일로 경주에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. 오래된 노트북을 바꿀 계획이에요. 오래된 노트북을 바꿀 계획이에요. 오래된 노트북을 바꿀 계획이에요. 오래된 노트북을 바꿀 계획이에요.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자 화이팅! 오래된 노트북을 바꿀 계획이에요. 오래된 노트북을 바꿀 계획이에요.